우리 농촌의 고령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 제1의 농도라고 자부하는 경상북도의 농업인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영농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요.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65살 이상 고령농가는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39.1%. 경북의 고령농가 비율은 무려 42.7%나 됩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농업인은 전국 평균은 11%지만 경북은 9%에 불과합니다. 고령농업인은 월등히 많고 젊은 농업인은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인력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입시킬 건가. 경북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젊은 인력을 농촌 현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3년 전부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창농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고 지역대학과의 영농인력, 농업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농업현장 인턴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전국 최초로 옹기계 임대센터, 마을영농체, 6차산업지구 등에 한 150명 정도의 우수 청년 인력을 하지만 급속한 농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좀 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청년들이 자, 귀농하세요 하면 귀농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두세 명 정도라도 우리 마을에 붙들어두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서 그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제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한 80만 원밖에 안 되고 8개월 정도 제한돼 있고 젊은 분들은 생활비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농업인턴십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농업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인턴십보다는 미약하지만 농부 월급제 혹은 농업인 월급제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전남 나주, 전북 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의 농도, 경상북도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